용찬우 용찬우는 누군가를 홍보 담당관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흑자헬스와 전화로 입씨름을 할 때 용찬우는 홍보 담당관이 흑자헬스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자헬스가 홍보 담당관이라고 용찬우가 명확하게 표현한 적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누가 봐도 흑자헬스를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모욕한 것이 문제가 될 때 용찬우가 수학적 엄밀성을 적용해서 빠져나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용찬우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용찬우는 수학적 엄밀성을 적용하지 않고 상식적 해석에 의존합니다. 흑자헬스는 용찬우의 이런 내로남부를 누누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흑자헬스는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하면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용찬우가 이것을 문제삼자 흑자헬스는 용찬우가 자신을 가리켜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찬우는 일상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와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흑자헬스가 자신을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용찬우에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흑자헬스가 명시적으로 단정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가 봐도 용찬우를 그런 식으로 규정한 겁니다. 흑자헬스에게 요청합니다. 용찬우가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사실상 확신한다면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십시오. 그냥 아주 막연하게 추정하는 정도일 뿐이라면 용찬우를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사실상 규정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용찬우를 그런 식으로 사실상 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용찬우가 자신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렀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용찬우처럼 비겁하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흑자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개진령 같은 언행입니다. 용찬우가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일상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를 의도했으며 흑자헬스가 용찬우를 공격할 때는 서람TV 등을 인용하면서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를 의도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라고 조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뺌 전략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재판에서의 승패보다 흑자헬스의 내로남불에 대한 여론재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흑자헬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심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